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앞으로 11월에 치러질 임용고사 1차 시험을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1월부터 열심히 늘 공부를 잘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의 임용고사 시험, 특히 교육학과 관련해서 1년 동안의 공부하는 과정이나 스케줄을 보면 물론 그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상반기 공부와 하반기 공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반기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로 가서 페이스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슬럼프를 겪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용 시험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공부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페리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평소에 그리고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너무 처음부터 조급하게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처음부터 페이스를 달리는 페이스를 잡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용 시험은 마라톤과 같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스피드를 내면 뒤에 가서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를 갖고 시작을 하다가 하반기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페이스를 쭉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11월 달에 가장 자기의 전반적인 실력이라든가 컨디션이 정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월부터를 본격적인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7, 8, 9, 10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한 반 정도 즉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는 이제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얼마나 집중해서 그리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가가 본인의 어떤 점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은 좀 최대의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반기에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가는 각자 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수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제수 이상이긴 하지만 공부를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올해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초수분들 중에서도 1월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급박하게 뒤늦게 뭔가 결심이 서가지고 이제라도 다만 몇 개분이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그래서 이 시험에 좀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각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 상황은 다 다를 텐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공부 상황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해왔는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해야 되는 작업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외운 것을 써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와 글쓰기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을 해야 돼요. 일단 글 쓰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학 시험은 논술 시험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도 그거를 글로 옮기지 못하면 혹은 시험 시간 안에 완성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시험은 글로 써서 제출을 해서 증거를 보여야만 하는 시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글 쓰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글을 굉장히 아름답게 쓴다든가 문장을 굉장히 유려하게 쓴다든가 혹은 논술 답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써야 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교육학 논술의 글쓰기는 상당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써야 되는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냐면 논술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자기의 주장을 쓰는 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학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될 교육학 논술은 시험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기보다는 시험에 더 가까운 거죠. 모든 시험은 항상 뭐가 있냐면 정답이 있습니다. 이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 논술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은 나의 주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어떤 걸 정답으로 원하는구나 그 방향성이라든가 그 정답의 내용을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시간 안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써야 될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문제의 교육학 논술 문제에 그 해에 출제하신 출제 교수님들이 이러이러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문제 상황의 힌트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학 논술 문제를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교육학 논술 문제는 항상 상황이 주어지죠.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의 어떤 편지의 일부분이 주어진다든가 그 이전에는 보면 교사의 메모가 상황으로 주어진다든가 혹은 휴게실 안에서의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상황으로 주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지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학적 지식을 연결을 해서 어떤 답을 쓰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문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어떤 교육학적 지식이나 이론 개념을 묘사하고 있는 상황인가를 빠르게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제시되는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해, 년도마다 쓰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다 달라지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이론의 명칭을 쓰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개념의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된 어떤 원리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김 교사가 제시하는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혹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암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암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 개념, 정의 혹은 장단점 이런 것들은 관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육학 책에 이미 그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이 수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었을 때 그것이 정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요. 채점이 좀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답에 거의 일치하게 혹은 굉장히 가깝게 써야만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 명칭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장단점 이거를 내가 미처 숙지를 하지 못했어. 미처 외우진 못했어. 하지만 내 생각에 대충 이런 게 원리일 것 같아. 이런 게 장단점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암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뭔가 생각해서 혹은 내가 만들어서 쓴다 하면 그거는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암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외워서 책에 있는 대로 답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우리가 보면 교육학 논술 문제의 또 다른 축이 뭐냐면 응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암기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가 그 응용력을 보고자 응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히 어떤 이론의 명칭이나 원리, 장단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을 적어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개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지 적용의 방안을 적어보라든가 혹은 이 이론을 우리가 왜 이걸 적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이라든가 예라든가 관련된 이유를 적어봐라 이런 식의 문제들도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응용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응용 문제는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련해서 왜 이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유라든가 혹은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책에서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이런 응용 파트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암기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험 당일날 현장에서 본인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응용을 하거나 유출을 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과거에 재작년이나 혹은 3년 전, 4년 전 이렇게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예전 문제들은 거의 암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만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됐었어요. 거의 100%가 거의 암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만 출제가 되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점 응용 영역에 대해서 좀 문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암기와 응용을 묻는 부분이 거의 한 5대 5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응용을 묻는 부분이 상당히 역대에 비해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암기를 많이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운 거 많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쓸 수 있는데 의외로 암기에 관련된 것보다는 딱 거기에 맞춰서 뭔가 생각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뭔가 딸딸딸 외우면서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별로 그런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맞춰서 쓸 수 있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는 열심히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오히려 아쉬웠고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떡이지 하면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얻었던 것이 작년 시험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기 부분은 정답이 정확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기 부분에서는 점수, 채점이 좀 타이트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응용 부분은 채점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 떨어진 정답이 원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응용 문제가 토론 게시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써봐라.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중심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적어봐라. 그럼 사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정답 어디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 나와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토론 게시판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쓰면 거의 웬만한 거 다 맞게 해준다는 거죠. 즉, 역대로 과거에도 채점 기준을 보면 응용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의 채점은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 상황과 전혀 관련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언급 답을 쓴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변별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서 변별 좀 더 되는가 암기 부분에서 좀 더 변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응용 부분의 답은 잘 쓰건 못 쓰건 적용을 잘 했건 못 했건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채점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암기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이건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확 이게 점수 변별이 갈라지는 거죠. 채점이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시험을 보고 보면서 교육학을 몇 점을 받아야겠다 목표를 하시는 거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개인마다 목표치가 다 다를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고득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그러면 교육학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영역은 응용 영역대로 또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고 암기 부분은 암기 영역대로 또 내가 정확한 정답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흔히 말하는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앞으로 11월 달에 치러질 교육학로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점 추세가 응용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그 응용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암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 사실 그거는 딱 반드시 그렇다라고 결론을 짓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해년도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해에 시험을 채점하고 나면 그 해에 채점관으로 들어오신 채점관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올해 시험 채점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힘들더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구합니다. 그거는 바로 그 의견을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도에 문제 출제하거나 채점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채점 들어가신 분들 대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의견을 올해 채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견을 피드백을 구했는데 올해 의견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뭐냐면 채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명확한 채점 기준이 없어서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대요. 즉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암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는 딱 정답이 있어서 괜찮은데 응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딱 반드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없다 보니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방향이 맞고 이러면 이제 다 맞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채점하는 게 채점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채점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다 하면서 많이 의견을 나왔던 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한 채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그런 식의 어떤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물론 이 채점관들의 의견을 내년에 반영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교육과정 평가원 마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좀 더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변별력 있게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거나 두 마리 토끼는 그래서 우리가 다 잡는 것이 필요하다 암기는 암기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응용 부분도 응용 부분대로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그거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은 하반기 동안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끝까지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는 암기에 관련된 작업은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응용과 암기 물론 둘 다 쉽지 않은 어떤 작업이긴 하지만 그 둘 중에 그나마 뭐랄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본다라고 할까요 한 만큼 그래도 결과가 나온 건 암기 부분이에요. 암기는 어쨌든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내용들, 주장들, 아까 말한 그런 명칭이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암기 작업을 올 초부터 혹은 뭐 재수나 삼수 하시는 분들은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그래도 부담감이 덜 하실 거예요. 이 암기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수인데 1월부터 꾸준히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막 이 시험에 뛰어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암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너무 공포에 빠지실 필요는 없고 결국 아무리 제가 이 시험에서 많이 외우고 간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교육학에 관련된 전 영역을 정말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입력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올해로 이제 19년 가물가물하네요. 18년 찬지 19년 찬지 하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제가 노량제에서 강의한 지 20년이 좀 안 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년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매해년도마다 똑같은 강의를 반복을 하면서 제가 교육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저도요. 아직 교육학 내용을 다 외우질 못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매번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간 또 생각이 안 나고 순간 또 잊어버리고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명칭이 뭐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제가 그닥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양이 많아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쫙 입력돼서 쫙 정리되기에는 양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교육학 하나만으로도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전공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해도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쫙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나만 지금 미처 다 못 외우고 덜 외우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일단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서 너무 이렇게 공포, 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래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교육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 전략이에요. 시간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무작정 이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좀 더 우선순위로 해서 내가 외워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외웠을 때 그래도 이제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는 가장 큰 효율을 얻으실 겁니다. 일단 그 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학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면 과거의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되는 비중을 봤을 때 그 많은 교육학 영역 중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닥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순위가 바로 뭐냐면 행정입니다. 교육행정. 이 교육행정이 거의 매년도마다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행정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작년 문제의 네 번째 마지막 문제가 의사결정 모형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교육행정의 조직론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부분 1순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모형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은 바로 뭐냐면 교수학습 영역입니다. 교수학습 영역도 거의 매해 출제되다시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행정이 거의 매해년도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출제가 됐다면 교수학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역대 교육학 논술 중에서 딱 한 번만 출제가 안 되고 나머지 해는 다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딱히 교수학습에 관련된 이론을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가 자기주도학습, 토론계치반 활용 이런 것들이 분야로 봤을 때 교수학습 파트 쪽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거든요. 교수설계, 교수학습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자 특성 파악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수학습, 교수설계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이 교수학습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도 꽤 자주 출제가 되는, 역시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1번 문제, 스나이더의 교육실행 관점에 관해서 물었는데 이게 바로 교육과정 파트에 해당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영역이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영역이 바로 뭐냐면 교육평가입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에도 자기평가, 자기평가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뭐냐 쓰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그 이전에도 보면 교육평가 파트가 꽤 쏠쏠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매해년도분 한 네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주로 많이 비중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된 영역이 바로 네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도 그리고 1월달부터는 그 외에 기타, 교육심리나 교육사회나 철학이나 두루두루 많은 공부를 해서 하셨던 분들도 이 하반기부터는 일단 어느 영역 중심으로 다시 좀 복습을 하더라도 보셔야 되냐면 이 네 영역 중심으로 그래서 교육행정,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육평가 이 네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좀 많이 복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고 그 이전에 공부한 경험이 없고 내가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네 가지 영역이 가장 시급하니까 일단 이것만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여기 관련된 이 영역의 내용만이라도 좀 알고 시험장 가자 라고 목표로 하셔서 교육학 내용을 좀 정리하고 암기를 하시는 것이 그게 일단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 부분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좀 쓰셔야 돼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내가 관련된 교수학습이나 행정 이런 걸 딸딸딸 외우고 있어도 자기가 외워서 머리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머리에서 아는 것을 글로 끄적이는 것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 작업입니다 되게 머리로는 다 생각이 나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써보세요 라고 하면 막 머릿속에서 단어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글로는 잘 안 나오는 그냥 단어는 몇 개 적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자니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꾸준히 써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3월부터 매주 조금씩 글쓰는 작업을 했는데 아무리 늦어도 7월부터는 이런 글쓰는 작업을 하셔야죠 글을 쓰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우고 그 다음 글로 옮기고 외우르고 글로 옮기고 그래서 자기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를 쭉 글로 문장화시켜서 쓸 수 있도록 이걸 익숙하게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글로 써봐야만 또 내가 얼마나 알고 외우고 있는가가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우리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내용을 그게 어떤 학자의 주장이 됐건 어떤 이론이 됐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 이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명백한 증거는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그 내용이 떠올라도 쓸 수 없으면 그거는 모르는 걸로 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내가 써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우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입장에서 써보세요 써지면 내가 비로소 아는 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쓰려고 했는데 안 써진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내용을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자꾸 외우고 써보고 외우고 써보고 이 작업을 계속 병행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는 것도 가능하면 시간을 재면서 매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간에 글을 쓰는 것을 훈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시험 시간이 60분인데 60분 동안 한 4문제에서 때에 따라서 한 5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면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가요 체감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 그렇게 생각 흘러가는 시간보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긴장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문제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문제의 개요라든가 내지는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딱딱딱 파악이 되는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읽어도 긴장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개요 파악도 평소보다 느리게 되고 그리고 또 파악이 돼도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맞게 했나 맞게 한 건가 어떤 건가 왠지 약간 불안하고 망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어떤 문제를 풀거나 쓰거나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험장 가서는 그래서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왜냐하면 답안을 끝까지 제대로 작성을 못하거나 글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래서 결국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입력하고 아는 게 많으면 만나서 쏙 파악이 되게 빠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파악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 관련해서 아는 내용이 없으면 거기서 주어진 힌트나 이런 걸 아예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교육학 내용을 굉장히 충분히 자기가 숙지를 하고 충분히 많이 외우고 있거나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글 쓰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최대한 좀 빠르게 쓰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반 이제 90, 11월 이렇게 모의고사 반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수험생 분들에게 제 수강생 분들에게 모의고사 답안지 쓰는 시간은 50분 드립니다 실제 시험 시간은 60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학원에서 50분 드리고 근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간은 50분 주긴 하는데 근데 50분을 다 쓸 생각하지 말고 40분 안에 다 쓴다고 생각하고 좀 답안을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론 본론 결론 해서 글을 다 완성하는 것까지 문제 읽고 파악하고 개요 짜고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것까지 다 합쳐서 40분 안에 완성하도록 그 정도의 스피드로 이렇게 답안을 쓰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답안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평소에 훈련할 때 40분 안에 그런 게 다 완성이 돼야 실제 시험장 가서 간신히 한 55분 정도 실제 시험장 가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분 갖고 약간 검토를 하거나 소정할 걸 하거나 이런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외운 것을 시간 안에 빠르게 계속 쓸 수 있도록 그걸 꾸준하게 써보는 훈련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행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 관련해서 이런 암기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응용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응용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방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암기 문제는 정해진 게 있잖아요 교육학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딸딸딸 외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응용 부분은 딱 이게 방법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그닥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걸 응용하라고 할지 이걸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고 또한 이 응용 부분은 사실 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걸 좀 글을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적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공을 따지면 영어나 국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좀 잘 만들어내시는 좀 타고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뭔가 교사의 대사라든가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말을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더 유리해요 사실 응용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막 훈련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답을 가깝게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 전공 분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근 2, 3년간 3년까지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제가 알기로 국어과 전공생 분들은 교육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하시는 분들 교육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도 옛날에 보면 이제 전공에 따라서 교육학 점수의 편차가 좀 컸는데 국어 전공생들이 교육학을 그래도 잘 보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국어 어떤 언어적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술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유독 최근 한 2년 정도에 국어 전공 공생들의 교육학 점수 합격자들의 교육학 점수가 굉장히 급상승을 해서 정말 국어과에서는 합격을 하려면 교육학을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학 시험에서 응용 부분을 막 추가하면서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는 이제 국어과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교육학 지식보다도 이제 그런 본인의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더더군다나 응용 영역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기준이 올라간 게 아닌가 특히 국어과나 이런 쪽은 이제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어쨌거나 본인이 타고나기를 그런 언어 능력이나 이제 말을 만들어낸 감각이 유연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응용 부분을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외워서 쓰라는 건 쓰겠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상황 주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봐라 그럼 도대체 이거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잘 안 떠오르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테이블 말씀을 드리면 해결 방안을 써봐라라고 하는 식의 문제도 제가 볼 땐 두 가지 타입 응용 문제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타입이 있냐면 뭔가 합자를 주면서 해결 방안을 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가 생긴 스나이더의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할 건지 한번 방안을 써봐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옛날 문제에서도 워커의 모형의 관점에서 워커의 관점에서 왜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특정 학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걸 써봐라 라는 식으로 응용 문제를 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유의를 하셔야 되냐면 그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셔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결 방안을 쓰시는 게 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학 그게 교육과정이 됐건 교수학습이 됐건 평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학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이나 원리나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이론이나 원리를 만들어낸 게 왜 만들어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원리나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혹은 이런 이론으로 하면 교육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거나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가 그 이론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뭔가 그곳에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좀 떠올리면 그 응용 방향을 우리가 해결 방안을 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워커 문제와 관련해서 워커의 모형 워커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이 모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응용 문제였어요 그러면 워커의 관점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뭘 떠올려야 되냐면 워커 하면 수기 모형인데 워커의 수기 모형이 가장 핵심 주장이 뭔가 이걸 떠오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워커 수기 모형의 가장 핵심 주장은 뭐냐면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어떤 수기의 과정 어떤 토론이나 논쟁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워커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의 모형도 많고 이것저것 교육 과정 모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워커의 모형을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워커의 관점에서 또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워커의 주장에서 답을 찾아야죠 워커는 교육 과정은 서로 간의 토론이나 합의,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 그러면 결국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과정을 만들 때 토론이나 논쟁,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이유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정답으로 인정됐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만드니까 그것보다 민주적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조율해서 의견을 구해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니까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답이었습니다 그 당시 답으로 인정했던 거고 결국 이 답들의 근거가 된 건 뭐냐면 워커의 주장이 근거가 된 거였죠 그래서 응용 문제 중에 이런 유형의 응용 문제가 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써봐라 누구의 관점에서 원인 혹은 이유를 써봐라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그 학자의 핵심 주장이 뭔가를 떠올려서 거기에 근거해서 방안을 쓰면 얼추 방향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런 게 주어지지 않고 상황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문제가 그랬는데 작년에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써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특별히 누구의 관점에서 이런 게 없었습니다 무슨 학자 이름 이런 거 없이 지금 위에 교사의 상황을 보고 토론 게시판 활성화하는 방안을 두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특별히 언급되는 학자가 없이 그냥 뭔가 해결 방안을 써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의 근거에서 쓰셔야 되느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의 근거에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지금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이 교사가 처한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교사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고 한다 지금 온라인 수업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고 한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또 아이들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토론 게시판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황이 주어지면서 여기에 이런 토론 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방안을 두 가지 쓰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유심히 보셔야죠 거기에서 제시된 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아이들의 상호작용 같은 걸 많이 늘리려고 한다라는 상황이 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방안이 뭐가 됐던 간에 뭔가 아이들 활발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뭔가 아이들에게 지도하거나 내지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쓰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토론 게시판에 주제를 주고 아이들끼리 많이 논쟁을 벌이게 혹은 관련해서 많이 의견을 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각기 피드백을 많이 달 수 있도록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썼을 때 정답으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작년 정답 인정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상호작용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교사가 지원을 한다 그건 아이가 스스로 뭔가 토론 게시판 활용해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사가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런 방향을 쓰면은 거의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소에 시간이 있으시면 꾸준히 응용 부분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학교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뉴스라든가 아니면 잡지 대표적인 잡지로 행복한 교육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교육부에서 나오는 이제 행복한 교육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매달마다 뭔가 교육의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좀 그런 잡지들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좀 봐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험장 가서는 답안을 쓰실 때는 방향성을 좀 그렇게 학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방안을 쓰라고 하면 그 학자의 주장이 근거해서 그게 아니라 상황만 주어지면 그 상황 자체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방안을 쓰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답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에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막판에 본인의 이제 컨디션을 조절을 못하거나 건강관리에 실패해서 막판에 뭐 이래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거나 요즘은 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앞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또 부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체력관리 그 다음에 본인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하반기는 저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그걸 다져야 되는 시간이지 하반기에 뒤로 가면 갈수록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저것도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막 이렇게 일을 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벌려놓은 일 마무리하지 못하고 덕에 플러스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것까지 막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 벌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거 역시 하반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하반기 전략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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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